먼저 제가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행님이 인터뷰하고 행님이 제가 오르네. 어떤 노래 하시겠습니까? 저는 많은 노래들 가운데 저는 타임리스 한 번 노래를 하겠습니다. SG WONNABE? SG WONNABE의 타임리스 한 번. 완전 어려운데요? 저는 타임리스 한 번 가보겠습니다. 맞아. 진짜 잘하죠? 오우예. 오우 저거 뭐야? 바로 만들어 주세요. 어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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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점을 너무 부담습을 가져갔어! 아니 저희 가족 제 소절 안 돼요. 아니 근데 어점이 너무. 어점 좀. 어점이 너무 부담이 돼 가지고. 자, 어쩜이랑 하실 분 손들어 주세요 하나, 둘, 셋, 어쩜 어쩜 씨! 어쩜에 너무...